이미 되셨죠? 자 자 지금 화면 최초 공개된 이송빈씨 어렸을 때 사진 최초 공개된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잠깐 감상 먼저 하시고요 옷을 입고 있어 저거? 몇 사이트 있죠 저게? 전 기억이 안 나죠 유치원 다녔을 때? 예 뭐 어렸을 때부터 벚꽃이 많이 들었네 다 같이 생긴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소현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안 우주연 자 이번 영화에서 나무 주연lü 지금 왕인아저씨 비우러 천발만 개 조용하십시오 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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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2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20대 마지막 생일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일단 너무 슬프고요 요새 팬분들이 케이크를 보내주시는데 진짜 재밌었던 게 케이크에 이렇게 달걀 거기에 달걀 하나가 빠져있는 거야? 내년이면 딱 한 판이죠 이제 그게 아직까지 한 판 아니라고 그때 되게 씁쓸한데요 아 벌써 내가 오지도 않을 것 같던 30대가 제가 이런 얘기 하셨지만 30 금방 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돌잔치 때는 뭐 죽었다고 하세요? 동원분들이? 뭐..뭐가 안그러웠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럼 선물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선물 혹시 있나요? 다 기억이 나죠 뭐 응 응 응 답변 수요? 뭐가 있어요? 하나만 찍을게요 하나만 말해봐요 하나만 말해봐요 마음 아니 이 분이 기억해야 바로 죽이시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래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hip 한꺼번에 선물을 샀는 여러분들이죠? 예 그거 말고! 그냥 입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딱히 팬분들 주신 거나 지인분이 주신 선물들 다 소중하니까 뭐라도 뽑기도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제가 하는 거에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요 뭐 오빠 답변해야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굉장히 많이 많이 있거든요? 선물들 원래 뭐 기복을 즉석해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? 몇 개만 한 번 기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꽃다발 붙여 어떤 거 한번 볼까요? 집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? 예 이게 저 이게 시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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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시원은 또 왔네 시원 소주? 예 오 부산에서 가져오셨나요? 예 와 대단합니다 우선 팬분들이 항상 소주를 챙겨주시죠 예 이 선물 한 번 볼까요? 예 이거 다시 해줄래요? 잘생겼대 잘생겼대 와 이거 되게 야 중국 중국 차이나 Hogwarts 어 하나에 50분 예 ours screams 아 date 이게 뭐야? 되게 예쁘다 예 이게 뭘까요? 이게 이게 글림 직접 사진에다가 오옆에 다 aparece 더 잘생겼는데 proof 이 안에 어떤ör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스테이들이 다 ship 돈벨 차이나 팬스 차이나에 50분!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예 아 되게 예쁘다 예 이게 뭐예요? 이게 글림 직접 사진에다가 더 잘생겼는데? 이 안에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걸 만드신 거예요? 네 대박이다 우와 가지고 싶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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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라고요? 아 뭐래요? 보여달라고요? 아 이걸 직접 만두가 만들어줬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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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대단하다 아 야 진짜 감동이다 예예예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여기 아 이게 제일 좋냐 다른 공경 다른 언어 그러나 우린 당신의 팬이 되었어요 어 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얘기예요 만어로 다 우와 대단합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 팬이 해주신 거예요? 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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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한 두세 개만 더 볼까요? 네 여러분들 정성 가득한 우리 선물인데요 예 네 네 네 네 네 자 이번 거는 와 와 사진도 있고 파즐 이렇게 예 일지매 일지매 때의 모습을 야 집에 팬분들이 주신 액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빨리 이사를 가서 걸고 싶어요 아 아 아 아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이에요 이야 어 이 사진은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망직한 사진을 귀여워 네 저도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얼굴이 남아있는데 살이 많이 쪘가요? 오케이 좀 뚱뚱했을 때 예 많이 뚱뚱했네요 예 지금 자 우리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대단히는 와 되있고요 예 이거 누가 죽어있는 거 아니겠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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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기억해봅시다 굉장히 큰 건데요 예 예 어우 하하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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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한 섬 여기서 피디 나오는 게 아니겠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새 비핵 stamp가시 비싸서 이거 꺼진 분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쟤 뭐야 theta 다 이거 원 그거 별대? Whowa 이AG 저 껴 Iran 아 오늘 저 유달れた 중국한 분들께 와 축구light Rob 조도 갖고 온 거예요? 그럼 이거에요? 음 찹듬谢 수놓은 거래요 예 그럼 볼까요? 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십쇼 여러분 여러분들 정성이 느껴지는데 소문이에요 아우 예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 소문 오 야 정일이다 정일 와 이게 표도 표도 끝이 없어요 이게 아우 박수 한번 찍어야 돼 이거 한 땀 한 땀 이게 손으로 한 거에요 이걸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?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? 3개월 예 얼마나 걸렸냐고요 2개월 6개월 예? 6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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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자 이거 걷어주시고요 예 걷는 것도 1이네요 이거 예 자 매니저들 빨리 뭐해? 박각하란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우리 선물이 또 있는데요 자 다음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요거우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